인도의 요타라고 하는 인도 데이터 센터 운영사가 있습니다. 여기서 오늘 2025년 1분기까지 약 16,000개의 H100과 GH200 이걸 GPU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이걸 발표했는데 16,000개는 자기들이 딱 맞춰서 운영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. 2023년에도 16,000개의 H100을 주문했거든요. 총 주문량이 약 10억 달러 정도 됩니다. 10억 달러를 들여서 데이터 센터 1개가 10억 달러를 들인 거예요.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몇 개냐. 그게 약 8,000개가 있습니다. 전 세계 8,000개가 있고 각 데이터 센터에 그러면 16,000개가 구매가 돼야 되는 거죠. 비슷하다고 본다면 그러면 구매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초기에만 약 1억 2,800만 개의 GPU가 판매되는 거예요.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전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, GPU를. 1억 2,800만 개가 판매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죠. 이거에는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는 제외된 거고요. 그러면 작년에 약 50만 대 팔았고 올해 약 200만 대 지금 판매 예정인데 그러면 2022년 출하량 200만 대에 몇 배입니까? 64배입니다. 64배. 엄청나게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. 이건 최대 여기에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가정하니까 이거보다는 안 많을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사람들이 감은 잡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GPU는 지금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약 3만 달러입니다. 이게. 그렇죠? 가격이. 그럼 3만 달러로 계산하면 향후 총기간 동안 나올 매출은 곱하면 3.84조 달러입니다. 3.8400억 달러. 3.84조 달러? 네. 그러면 이걸 한 10년 계산하면 리사수가 연간 4천억 달러짜리 시장이라는 거와 거의 맞먹는 게 일치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그림이 젠슨 왕이 최근에 1조 달러 이야기한 거를 하면 거꾸로 역사다면 이게 한 10에서 15년 사이로 답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내버튼 말이 아닌 거죠.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에 팔릴 걸 다 계산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그러면 향후 어쨌든 계속 매출은 줄어들 수 없다.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현재 전세계 데이터 센터에 아까 8천 개 데이터 센터에 약 CPU 서버 그러니까 서버 중에 CPU로 CPU가 많이 들어간 서버잖아요. 그게 약 7,500만 대가 있습니다. 7,500만 대의 CPU 서버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약 그 AI 실행 전환하는 데 한 80%가 전환될 거다. 예측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다고 가정하고 이제 해야 돼요. 이게 뭐 100%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아마 그 서비스를 할 AI를 하려면 일부 빼고는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7,500만 대의 80%면 약 6,000만 대죠. 약 6,000만 대의 AI GPU 서버가 필요한 거죠. 이제 전환이 돼, 바꿔야 되는 거죠. 그러면 각 서버당 DGX가, GPU가 8개거든요. 그러면 6,000만 대에다가 DGX급으로 들어가면 GPU만 8개 들어가니까 약 4억 8천만 개 GPU가 사용돼야 돼요. 들어가야 되죠. 4억 8천만 개. 네. 그러면 아까 봤던 1억 2,800만 개보다 훨씬 많죠. 네. 네. 약 4배에 달합니다. 그러면 이거에 안 되고 최소 50%만 돼도 약 2억 4천만 대의 GPU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이게 뭐 다 엔비디아가 가져간다고는 말 못하죠. 전체 이제 여기서 또 80% 가져가도 이거보다 많은 거니까 나머지 20% AMD가 가져가든 자체 뭘 하든 그럴 수는 있는 거죠. 전체 필요한 양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그러면은 이런 엄청난 그 숫자를 어떻게 이게 그렇게 할 거냐 그 미래에 바뀌냐 왜 그러냐면은 CPU 서버는 데이터 검색만 할 수 있어요. 데이터 생성을 못하니까 향후에는 이제 데이터 생성 그 합성 데이터도 만들어내고 그래야 돼서 데이터 생성하고 검색까지 동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CPU 서버에서 AI 서버 또는 AI 엣지 디바이스로 이렇게 넘어가서 해야 된다.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AI 기반이 되는 거죠. 그렇게 넘어가는 게 향후 이제 그려지는 미래인 거죠.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뭐 만약 이거보다 더 늘어나려면 또 이런 거죠. 비전 프로에서 소위 말하는 영상 통화할 때 이제 2D지 않습니까? 2D. 상면에서 이제 2D지만 3D로 할 거 아닙니까? 이제 3D로 한다. 그 3D로 되잖아요. 그러면은 얼마만큼 많은 그 AI 그러니까 3차원이 되려면 AI가 그거를 다 저기 저기 AI에서 생성시켜야 되잖아요. 뒤에 뒷모습돼서 이런 모습들을 그러면은 더 많이 쓰일 수도 있겠죠. 무궁무진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러면은 앞서 봤던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데 그러니까 챗GPT급 비슷한 것들이 다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? 모든 그 AI. 그러면은 거기를 실행하는데 역으로 계산해서 실행에 필요한 GPU 개수를 이렇게 역으로 이제 계산해보면은 앞서 그 DGX급으로 이제 그 GPU가 8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그 엔비디아의 그 DGX 시스템 처리 능력이 초당 1커리거든요. 1개가 그럼 1커리고 사용자가 하루에 그 한 50개 커리를 50개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요. 서버 사용률을 지금 한 50% 그 다음에 총 사용자 수가 50억 명 이렇게 딱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DGX의 1일 처리 용량이 나옵니다. 그러면은 보시면은 1커리는 DGX 시스템당 초당 1커리니까 여기에 시간 초, 분, 시 계산하면 하루에 쓰는 양이 나오잖아요. 곱하면 8만 6천 4백이 나오죠. 초잖아요. 그러면은 8만 6천 곱하기 여기다 계산하면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100% 가동하면 8만 6천 4백이고 아까 서버 사용률이 50%니까 절반 4만 3천 2백 커리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러면은 1일 총 커리 수가 50억 명에 50개 커리니까 약 2,500억 개 커리가 사용되는 거거든요. 2,500억 개요? 그러니까 50명,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이제 50개 커리를 하루에 쓰는 거예요. 돌리는 거죠. 접속에서.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사람이라는 생각에는 한 명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2,500억 개 커리가 하루에 실행되는 거니까 그럼 처리를 2,500을 4만 3천 2백으로 나누면은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면은 필요한 DGX 시스템 수가 계산이 되겠죠. 그러면은 요거 2,500을 4만 3천 2백으로 나눈 게 이제 필요한 DGX 시스템 수고 거기에 8개를 곱하면 돼요. 그러면 GPU는 8개니까 그럼 총 필요한 GPU는 4,629만 6천 2백 96개입니다. 요거는 추론 워크로드만 해당되고요. 트레이닝은 빠진 거예요. 그러면은 같은 급으로 이제 같은 용량으로 보면 곱하기 2를 또 해야 되죠. 그러면은 약 9,200만 개의 HBGPU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약 앞에 1억 2천 8백만 개 그냥 그쪽 데이터 센터로 계산해서 온 거랑 실제 사용하는 쿼리랑 계산하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. 그래서 그냥 상당히 많은 GPU가 앞으로도 필요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쉽게 끝날 일은 아니다. 라고 보시면 되고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